흐흑 이상한 놈들만 있어 저기 나가서 또 텐트 가면 사람들 자고 있습니다 얘네는 습격하고 막 싸워도 너희는 싸워라 나는 잔다 이러더라고요 너가 두목이니? 너무 조촐한 거 아니냐? 어 내려가면은 이제 보혜시아 거기 맞죠? 보혜시아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뭐야? 야 좋은 장비 끼고 있다 글래스 방패라고? 저항 방패? 야 이 좋은 걸 주면 어떡해 보루스 버릴 건데 보루스 데려가고 싶잖아 이러면은 스네이 같은 놈 여기가 보혜시아 있는 데가 아닌가? 자 아래가 뚫려야 나중에? 자는 척이야 뭐 없어 센터 안에? 미코, 미코 힘내 너는 방해하지 말고 그렇지 미코 대 폭력배 누가 이기나 보자 야 미코야 도망가면 안 돼 싸워야 돼 역시 갓 킹 엠퍼러 템빨 장군 수중 호흡 수중 수중 위 걷는 거 수상보행 파문전사 해야 된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하면 드래곤본 가야겠네요 나중에 드래곤본 가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 깼으니까 돌아가죠 집을 일단 장만하구요 우리 또 조스타 아니 조바김은 아니 조스타는 귀족 아닙니까? 어느 나라 귀족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집도 있잖아요 저도 지어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바김인데 저택을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 여기 말고 다른 데 짓고 싶긴 한데 반대로 가잖아 이것까지만 하고 경험이 없어서 힘들지 않소 비트코톱 시비 걸면은 뒤지게 혼나겠죠? 아 그냥 그것만 준 거야 권한만? 아네 다른 데 짓을 거야 이 집 어디 있더라? 늪지대에 집 있는데 짓고 싶은데 늪지대에 집 지으면은 들어오고 가끔 옵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집에 들어오고 가 와요 좀비가 와요 모르탈 여기였나? 모르탈 한 번 가보자 모르탈 한 번 가보자 아 아마 던스타가 이쪽이었나? 아 얘가 이쪽이었나? 그럼 난 뭐가 가야되지? 윈터홀드 없었고 늪지대 쪽에 리프튼이었나 아니 리프튼은 아니야 리프튼 내부 있잖아 화이트런 마르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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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내부구 모르탈인가? 모르탈에서 한 번 얘기해보자 족장님 어느 도시가 되게 침묵하기 어려워서 내가 짜증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어디죠? 족장님 어디 사시나? 기억이 안 나네 나 돈으로 침묵질 해가지고 집 못 사 아 여기구나 바로 옆이구나 중철 보름달 회관 지금 한 번 젊은 이노르드? 아 얘랑 침묵하면은 얘가 개다 어 얘랑 침묵하면은 아까 침묵 대사관 갔을때 얘가 도와주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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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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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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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위저드가 뱀파이오였나 저주 버린 집 타고 남은 집 아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아내달라 자 영미에 들다 일단 일단 깨자 비켜줄래 미코야 뒤집게 막히실래? 오 오 오 오 자 여기가 보름달 해관이죠 여기서 침묵제를 해줘야지 집을 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자기 집 머리 밑에다가 간장게장을 두개 얹어놓냐 제정신인가 이 디자인 이거 무슨 센스세요? 아줌마님? 밥도둑을 얹어놨네? 자린곱인가? 보면서 밥먹나? 나가주구요 하아 그래 가자 누구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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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15시간, 14시간 대기하면 밤 되려나? 더 대기해야 되나? 우리 동네에서 이 정도면 밤이야? 더 해야 돼? 이 정도면 밤이야? 우리 동네에서는? 더? 어? 어딨냐? 나 가끔 위에 조박김 눈 보일 때마다 훔치훔치 놀랍니다 조금 그릇네요 찾으라는 거 아니야? 텐션이 떨어지니 시청자 수를 가려야겠어 쟤를 어디로 찾아? 집 근처에 숨어야지 야 아니 어디서 숨어있는 거야? 뭐야 얘는? 어디서 지금 파문사한테 아 여기 숨어있다고? 하... 하... 아... 언제 기어나오셔서 뭔 개소리죠? 하... 레올렛 I thought she left to join the stormcloaks Oh, my poor 레올렛 She began to spend all the time In fact, Alva told me later That she never should You think Alva? But that means Ye gods Alva? No, you're wrong You must I refuse to believe Alva had anything to do with this You can't prove Alva Don't do it! You're gonna do it again I'll do it I'll change the stormcloaks Little Link What are you? What? I'm so worried I'm gonna get a look better I don't want to do anything I didn't want to do anything I can't even see a lot of damage I don't want to do any damage Alva's house Alva's house I need a lot of damage You just need Don't blame me What should I have here ? Can you see 혈리 오오오오 으흑흑 어어어어 이거 이거 뭐 눌러야 열리는거 아니었어? 그냥 열려있었어 원래? 원래 이렇게 이랬나요? 옛날 기억하기로는 뭘 해야지 열리는걸로 기억했는데 이거 촛대 같은거 건드리라 열리는걸로 기억했는데 내가 뭐 건드렸나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알바의 저장고 알바의 일지 인생은 참 치료하다 나를 구해줄 멋진 왕자님은 어디에 계실까 내 마음을 빼앗아 용감한 노드의 전사는 어디에 있을까 그만 읽겠습니다 읽고 싶지 않네요 한 5초 더 읽었으면 조회수 다 빠져나갔을 거야 다음화부터 아 이게 뭐 이상한 신앙이 있나봐 개딱지를 온천히 다 방치놨어 간장게장교냐 간장게장의 비밀에 대해 알고 싶소 지도자 죽이러 가라 원래 보통 대화가 저렇게 끝나는데 얘는 바로 다음 대화가 활성화되네 그 연관없는데 아 내 기억났다 처음에 얘 데려왔고 베노르가 여기서 주먹질하면은 데려간 동료였나 데리고 다녔는데 여기서 멋대로 합류해서 간 다음부터 제 말 안 듣게 됩니다 얘 동료로 데리고 있잖아요 이 미션하면은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얘 죽였던 기억이 납니다 말 너무 안 들어 얘가 제일 안 듣는 것 같아 진짜 탈로우 중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간다 난 뛰어갈 건데 혼자서 잡죠 얘네 데려간다고 해서 뭐 딱히 해주는 건 없습니다 입구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왜 오는지 이해가 안 돼 입구에서 돌아갈 거면은 애초에 뱀파이어가 적이면 쟤네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경비를 불러야지 얘 경비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물리면은 다 뱀파이어되는 거 아니야? 쟤네가 갈 생각을 하냐? 이상한 놈들이야 갑자기 큰일 나네요 병 걸린 것도 없고 모바스의 은신처 야아 마을 바로 옆에 은신처 있다니 늪짓의 극혐 이따 갑니다 여기가 맞나봐 내 생각에는 늪 늪집이 맞나봐 늪집? 가자 돈도 더 많이 모아야겠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야 동산감이 오랜만에 딜 좀 박는데 야아 입구에 거미를 배치해두고 노예까지 어디 어디서 어디서 왜 극혐이죠? 여기 길 여기입니다 이거 아니라 요기에요 요기 요기 여기도 길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 야 오늘 오늘 킬 모션 장난 아닌데? 그래 이게 파워의 힘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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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아는 척 하는 거 실패했다 나 다 모른다 큰일 났다 예치 잡고 저 뒤쪽에 몇 명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상관없어 알바 대체 어딨냐? plus 데까 싼 데까 싼 등이 싼어로란 데б 데미지 500이야 그냥 평타가 돈 돈될 재쌍 많음 믿고 같이 잡고 와 임페리얼 경곰총은 왜 들고 있냐 쇠고기야 이거? 인간고기는기는? 얘네 막 부재인들 아냐? 토끼고기 마시네 거기 있는데? 잘 나는데 염소야 저것도 손뼈 가자 뭐야? 어 웃지 마세요 너의 정신을 알고 있어 사실 여섯 애들 되게 많거든 모두 예단을 망토모드 뺏을 때 이랬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해 걸려서 얻었는데 다시 초기하고 싶지 않아 제발 모두 버그 끝나줘 이거 원스터가 한번 싹 리젠이 되면은 다 죽고 리젠이 되면은 버그가 사라질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확신은 없고요 안녕? 안녕? 대화 활성 안 되는 거구나 고맙다 이거지 지 나름대로의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뭐하냐 이따 다 끝나서 꺼져 이제 해산해 집에 가라 이미 파티 끝났다 열일 하는구만 이 정도면 바로 집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한계 있는데? 경비도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일반 시민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 필요해 난 저택 뭐 밖에다 짓는 거지? 모르겠다 나도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뭐 짓고 이러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 뭐처럼 지어보죠 거주지가 필요하니까 800원 희열이 마신 사람들 도와주게 아까 도와준 게 하나로 쳐진 거죠 정확히 누굴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난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알바도 그렇고 레알마츠도 그렇고 아 알바는 내가 안 죽겠지 레알마츠? 뭐 레잘루트였나? 이름 뭐지? 자 일단 도와주러 갑니다 늑지대 기습 여관 집으로 가서 도와줘야 될 거 같은데 도움 필요함? 넌 암살 퀘스트에서 죽이는 애 아니냐 어디 갔어? 이코야 그치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되게 친절해 내 오크들이 물어만 봤는데 표시 다 해줘 개꿀이야 도움 필요하신 분 싸게 싸게 받습니다 얻는 게 확장이라서 좋긴 하다 다른데 사라다니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뭐 길긴 해도 확실하게 캐스트가 깨지니까 집도 나쁘지 않고 어? 병용이었니? 대장칼인 줄 알았지 당연히 아이씨 팔리온 도움 필요한 사람 없어? 알바 집 알바 집 내가 쓰면 안 되냐? 열라 아늑한데? 어 뭐야 뭐야 얘 뭐야 못 내리냐? 어? 왓 더 이누새 주무세요 침대는 그럼 왜 배치하셨어요? 집 감사하고요 집 열쇠 얼굴 좀 보자 못 볼 거 볼 뻔했다 큰일 났다 어디 있었냐? 당연히 은신처에서 죽은 줄 알지 내가 죽인 녀석 중 하나인 줄 알았지 앞면 좀 트고 살자 우리 되게 사람처럼 생겼다 여기 괴물 같은 애들만 있더니 가 거기서 벽이랑 키스하고 있어 더러운 집이군요 다신 안 오겠습니다 네 돈 필요하신 분? 얘네 테라스는 다 기본으로 딸려 있는데 집이 너무 좋은데? 내가 더 좋은 자택을 지을 거야 상관없어 아 근데 돈 필요한 사람이 거의 없어 돈니르의 집 넌 돈니르 도와줬잖아 할 말 있냐? 주님의 집을 보냈어 주님의 집을 보냈어 내가 그냥 나쁜 사람처럼 꼬마가 도와줄까? 니 엄마가 누군지 난 모르는데 아 내가 죽인 앤가? 걘가? 그럼 나 마을 사람들 두 명 죽인 거야? 이 정도면은 나 거절당해도 할 말 없을 거 같은데?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직원 나와 직원 안 나오면 내가 다 훔쳐갈 거야 나와 감사합니다 직원 야 도움 필요 없냐? 나 아버지와 아버지가 몇 년 죽었어 얘네는 다 부모님이 죽었어 왜 아 이제 그 집에서 살아 어 너무 길이 건너편 가서 도와다 도움을 줄까? 의외로 내가 필요가 없는데? 다 잘 사는데 얘네들? 도와주게 뭘 도와줘 도움이 필요해야지 도와주는 거지 아 이거 열면은 나 분명히 개척하질 거야 요리와 저는 다 일찍 일어났어 다 일찍 일어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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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즘에 많이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은 제가 알게 될 것 같고 저는 가장 많은 돈을 사용했고 저는 그녀의 사회에서 제가 그 아이를 구입했고 그 아이를 사이에서 그 아이를 사이에서 그 아이를 사이에서 그 아이를 사이에서 저는 그 아이를 사이에서 그 아이를 사이에서 그 아이를 사이에서 그 아이를 사이에서 좋겠어 근데 이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어 야 너 빨리 죽은 거 아니냐? 아 일하는 사람이구나 아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힘들어서 어떻게 일하냐 여기서 놓아줄게 저 통나무를 맨날 옮겨야 되는 거야 그럼 계속? 통나무는 뭐 잘라서 가져온 사람이 있겠지만 네가 직접 수속으로 옮겨야 되냐? 야 되게 힘이..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동하는 거냐? 아 저기 있구만 야 너한테 짓길나